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상원 증언하고 그다음에 지표들이 좋은 것이 나온 게 있고 또 안 좋은 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혼조를 보이면서 역시 약세 마감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이런 미국의 분위기, 거기다 한국은행에서의 이즈요 총재 발언까지 합쳐져서 상당히 약한 수급을 보이면서 좀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이클 크레이머와 같은 이런 미 증시 전문가들, 일단 머프 에스턴 매니지먼트에서 있는 마이클 크레이머 같은 이런 전문가들은 앞으로 조정의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증시가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표가 자꾸 좋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뭔가 불안한 요소를 자꾸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의 전문가들은 이제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특히 주목할 것이 중국 경제 성장률하고 우리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어제 뜻밖의 회복세 둔화로 인해서 즉 성장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하반기에 상당히 우리 실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제 나왔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국회 상원의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증언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일단은 봤을 때는 미 국회 상원 의원들의 우려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높은 상황에서도 파월 의장은 여전히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여전히 비둘기성 그런 약간 온건성 발언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국회 상원의원들한테는 약간은 불안 심리를 더 많이 심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 일단 유동성 장세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가기는 하는데 조만간 조정은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응을 하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이주열 한 총재가 역시 금리를 동결하면서 했던 발언 중에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조정, 이 거래를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통화정책의 긴축이라든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날씨가 됐다라는 이런 약간의 언지를 주는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 한은 총재,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서 증시가 분명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일단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은 금과 달러와 가지고 두 개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안전자산에 선호 기조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두 가지 지표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더 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치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길에 대해서 좀 더 집중 수지할 수 있을 경우 오히려 여기에 상승 모멘텀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